폴 바레리 프랑스 시인 이 사람이 해변의 뮤지 끝부분에 바람이 분다 살아봐야겠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어요 어떤 바람인지는 모르지만 실제 바람도 우리를 흔들어 놓을 것이죠 우리를 힘들게 하겠죠 근데 이 바레리는 바람이 분다 모자를 잡아야겠다 옷깃을 입어야 되겠다 집으로 방으로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안하고 엉뚱하게 바람이 분다 살아봐야겠다 저는 그런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그야말로 막막할 때 아 바레리 그 영감도 바람이 분다 살아봐야겠다 했으니까 나도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견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봄입니다 우리 다 살아보고 여름 충분히 있고 겨울 충분히 올 것이고 가을도 올 것이고 그래서 1년이 약속됐으니까 1년을 좀 잘 우리가 살도록 노력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